고산식을 달아놨더군요. 워단 북쪽 동굴을 지나면 그곳으로 갈 수 있어요. 당신이 오는 걸 막아다가 하니 조심하세요. 무슨 흉계를 꾸미든 상관없어요. 어떻게 해도 날 막지 못할 테니까요. 이제는 명예의 문제입니다. 망설여서는 안됩니다. 방랑자여, 안녕하세요. 좋은 물약과 염료를 괜찮은 값에 드린다. 한번 둘러보시오. 아, 부탁 하나 들어주시겠소. 믿기지는 않겠지만 동굴 근처에 미치광이 하나가 자기 피를 달콤하게 하는 물약을 찾고 있소. 물약을 그에게 좀 가져다 주시겠소. 아, 부탁 하나 되세요. 물약을 το 휴대전으로 끌고 있소. 's 당신 고향에선 죄인을 어떻게 처단합니까? 재판장 앞에 세운 다음 감옥에 집어넣어요 정말입니까? 기사단에서 범죄자는 그냥 처형입니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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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당신이 이 물약을 찾는다고 연금술사가 그러더군요. 아, 완벽해. 주인님께서 이제 나를 받아주시겠지? 곧 주인님과 내 피가 하나 되어 노래할 테니. 여왕님이 내게 노래하신다. 멀리서 그 소리가 울려온다. 공포의 기운이 대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물약이 울려온다. 해장에서 이 물약이 무엇을 도와주시겠지? 후추를 먹은 일을 꺼내라. 생명력이 회복됐군. 아르바이트 건드리지 마시오. 그러나 이제 Kid로 Essex quiser. 2.уйте рим2д 기운을 되찾았어. 시유가 필요해! 시유가 필요해! 쟤 뭔가... mutta... ... q 시유가 생 centuries ago 뱃뱃뱃 안 되겠군 더 기다려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더 기다려주세요 더 기다려주세요 다시 랜드게드 가방이 꽉 찼군 가방이 꽉 찼군 슬픔 타이밍 다이밍 타이밍 타이밍 탈밍 타이밍 생명력이 회복됩니다. 장면이 외부로 나와드린 장면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까이 와서 그 차비로운 품에 안겨라. 당신의 주인을 만나고 싶진 않아요. 도와주세요. 끔찍하게도 사람 내장을 빨아먹는 거미가 있어요. 안돼. 안돼. 너무 늦었어요. 소리가 나요. 거미 여왕이 오고 있어요. 거미 여왕? 이 거미줄은 거미 여왕의 도구를 녹여야 해요. 서둘러주세요. 조금이라도 더 매달려 있다가는 미쳐버릴지도 몰라요. 더는 못 들겠어. 고마워요. 고마워요. 어서 이 끔찍한 곳에서 나가요. 그런 모양새로 갇혀있다니 끔찍했어요. 당신을 보내주신 시인들께 감사드려요. 시간이 더 길어요. 아직 안 되겠어. 아직 안 되겠네. 아직 안 되겠는데. 다시 안되겠어. 좋은 향기로 한 번 이 이상한 힘 이 이상한 힘 이 이상한 힘 애도할 때가 아니라 음모를 거두고 무기를 집어들 때다 인정사정없는 자에게 베풀 눈물은 없다 구원은 구하는 자일 것이다 나도 얼마 전까지 칼데움에 살았었죠 여자 뒤만 따라다니는 건 시간 낭비예요 낭비? 제일 보람차게 보내는 방법이라오 꾸준히는 안 만나잖아요 계속 만나고 싶은 여자가 딱 하나 있었지 싸움은 어디서 배웠어요? 자세히는 안 만나고 싶은 여자가 보내는 것 같다 더 기다려야겠어 더 기다려야겠어 자세히는 안 만나고 싶은 여자가 보내는 것 같다 자세히는 안 만나고 싶은 여자가 보내는 것 같다 주인공이 필요해 주인공이 필요해 주인공이 필요해 주인공이 필요해 주인공이 필요해 주인공이 필요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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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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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